영국인들도 잘 모르는 런던에 숨겨진 10대 비밀명소. 이 멋진 정원은 당신이 영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가든입니다. 헨리 왕의 자취도 느껴보세요. 이곳에 와도 모르고 지나치는 영국인들도 많습니다. 리치먼드 파크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의 같은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알게 된 또 다른 작은 보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을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독립의 상징의 자유의 종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 회사라는 것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운영해왔고 당신은 또한 여기서 당신 자신을 위한 배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런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기념품 중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권합니다. 어디라고요? 와이트 채펄입니다. 3.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세인트 마틴의 창문을 보세요. 그것은 인상적인 건물로 들어가는 독특한 창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지요?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4. 스트리언 스테션 올드위치역의 2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런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런던의 박물관으로부터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찾아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템펄역 근처입니다. 소호 주변에는 예술가 리퍼클리가 만든 7개의 코가 점제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간다면 분명히 흥미로운 광경. 그리고 인상적인 보물찾기를 만들 것입니다. 어디에 있지요? 소호입니다. 6. The smallest police station in the UK 말 그대로 가장 작은 경찰서입니다. 이 역은 경찰 딱 한 명이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구경하는 것은 꽤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지요?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나는 올해 초에 이 정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아름다운 고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근처를 지금까지 수십 번을 걸어 다녔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는 사람들만이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어디에 있지요? 마뉴먼트 와 타워 힐 사이에 있습니다. 8. The hidden ears 7개의 코와 비슷하게 이것들은 다른 예술가 팀피시락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커번트 가던 9. The bells of saint sepulker 이 종은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처형을 알리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홀본입니다. 10. The ripper museum 유명한 그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박물관입니다. 화이트 채플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 집에 6층에 걸쳐 퍼져 있고 잭 더 리퍼 박물관은 책, 영화, 공예품을 통해 악명 높은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살인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하고 단서와 범죄 현장 게시판으로 길을 안내합니다. 한국의 화성에 만약 그 연쇄살인마의 박물관이 생긴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어디에 있지요? 올드게이트 이스트입니다. 이상 23년간 런던에 살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런던의 톱10 히든플레이스를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런던에 오시면 꼭 한 번씩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